표, 표지판? 어디다 쓸라고 표지판? 아니! 왜요? 쓸데없이 이상한 거 만들고 있어! 아니,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니었음? 여기 우리 집이다! 뭐라 써있는 거야? 세이브? 세이? 세이 유 아 히얼 이거 근데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? 파고 싶다 안 돼! 왜 파? 아, 파고 싶다 걸리적거리는 건 모든 건 파괴한다 걸리적거린다 이거 어떻게 빼지? 내일까지 그거 없애! 안 돼! 좋아, 오늘도 토끼를 사냥한다 싼 토끼 토끼야 어, 마모스 아니네 아, 똥! 킹! 맵을 잘 봐야겠어 저기지? 망치로 부셔야 된대요 뭘요? 아까 그거요 킹! 정말 힘들구만 으흐흐흐 토끼가 안나와 있... 우우와아 크... 귀엽네 오늘따라 앙증맥구만 자! 토끼야 이걸 먹어라! 한국 권역 있어요! 이정도 영어는 해 임마! 나를 뭘로 알고? 그냥 이거 영어 알아봤자 아이 몰라봤자 아이 깜짝이야 좋아! 이때를 놓였어! 어 당근이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아 제가 배고파 죽는다고요? 안 돼 이건 뭐야? 내가 똥을 정리해준건가? 좋아 가서 잡 잡 잡 잡 잡 잡 아! 잡 잡 잡 잡 아 먹었어 좋았어 그리고 이리와! 먹어! 먹어도 돼! 토끼야 맛있게 먹어! 좋아! 토끼가 미안해서 주는거야! 먹어! 먹어도 돼! 먹어먹어! 먹어먹어! 저 앙나란 이불 봐! 안돼! 그라! 아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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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좋아! 비유 3개 찾음 비료 비료? 똥이요 똥 똥 아이쿠! 여기에 당근을 흘려버렸네! 당근 먹었어 안돼 이거야 너무 애매해 빡! 좋아 어, 여기 곡식 있다 왜요? 생존하는 느낌 내려고? 잘했어 잘했어 그래요? 예 제가 당근 해주면 지금 님은 저한테 뭘 주실 거죠? 저의 사랑스러운 애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네 아하핳 안 돼 님 협박할 거임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가 보군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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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아아 그게 없으면 난 죽는 목숨이나 마찬가지 내가 당근을 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지? 저의 사랑스러운 애교요 그렇게 어떤 됐네 г 안 돼 아 님아 으흠 아phase 제발 으흠 아니 가진 거 뭐 뭐 있죠? 저의 사랑입니다 갯 entitled 갯병 안 돼 으헿 힐 itte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정말? 예. 가진 게 별로 없음. 왜 아무것도 없지? 저 그러다 죽어요. 배고파? 예. 이따 고기 구워줄게. 야. 고기, 고기. 어, 뭐야 이거. 불, 불, 불 지핍시다. 이건가? 아아! 내 눈! 됐다. 위험하다. 이게 뭐지? 어! 무럭무럭 자랐다. 자란거에요? 응! 똥 먹이는 식물들이야. 맛있겠지? 똥이요? 응. 저도 똥 갖고 있습니다. 똥 먹여서 키운 거야. 어떤? 어, 싸고 다니지 말고. 뿌직뿌직. 네, 빙거리 고기 좋아하니? 토끼고기요. 토끼고기? 예. 안 돼, 옥수수나 먹어. 헐, 옥수수도 있나요? 방금 내가 제조를 했지. 오! 헉! 팝콘됐어! 대박! 왜 먹고 싶지? 암암! 맛있다! 저런 돼지... 아닙니다. 뭐? 아, 줄라 그랬는데. 아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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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먹고 싶냐? 예? 저기! 어? 팝콘? 오, 위에다 되게 많이 찬다. 이거 뭐지? I think that... 뭐라 써지는 거야? 이거 볼래? 뭐죠? 암암암암암암암 고기! 피봑피루야 피봑피루가 왜 안 되지? Kennigsaw 아암! ping лей나 잉 오오용용용용용용용용 고기 어? 내가 너한테 고기를 주면 넌 무엇을 해줄 거지? 저의 사랑스러운 애교효 애교! 인정할 애교면 줌! 해봐! 하냐랴 miss! 아 왜 팝콘 머그 해봐 아니 빨리 저한테도 주세요 해봐 아니 아니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기브앤테이크 오 저한 님 저 털처럼 내가 아까 면덕이 줬잖아요 이거 이거 오! 우와! 뭐죠? 됐어요? 됐어 난 당근을 가지러 가겠어 고기 줄라고 두 개 구워놨는데 포기하네? 사랑해요! 칠하라 님 애교 칠하라 님 사랑해요 애교 지금 애교 부리고 있는 건데요? 애교 칠하라 님 사랑해요 애교 칠하라 님 사랑해요 사 사랑 해 요 아프리카 BJ 중에 가장 좋아하는 BJ는? 트리 루아 루아 자 엇 엇 엇 엇 자 고기 하나 먹기 진짜 힘드네 고기 하나 먹기 진짜 힘드네 고마워 고마워 화관이요 응? 언제 없어져요? 그 내구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아아 그렇구나 응 그게 줄어들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야 모르시는게 없으시네 그러게요 저 궁지마 그래도 어느정도 했나봄 하긴 했네 뭐 씨름 뭐 씨름 좋아 버섯 버섯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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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와 당근을 먹어 먹으라고 그렇지 멍청한 놈 그렇지 남이 주는거 먹지 말라고 이야 저 불쌍한 토끼 생존 게임에는 항상 같은 교훈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라 응? 어 저..저기..저기로 가야돼 어제 절벽토끼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예 오늘은 토끼를 죽이네요 좋았어 꽉! 이야 엔딩 보셨습니까? 봤죠 당연히 이야 얼마나 걸렸죠 시간? 한.. 네 세 세 세 세 네 세 네 세 네 오 3시간? 응 야 빙걸리면 얼마나 걸리셨나? 2시간 만요 요흘 더빙 대충했구만 아뇨 이름 바꿔야겠네 더빙거리에서 대충걸로 대충요? 대충? 저 엄청 멋지게 했습니다 춘삼이 아 뭐야 토끼가 없어 당근을 얻으니까 딱! 어! 저기 있다 어 어 당근이 어딨지? 당근 당근 헐 또 당근 먹은거야? 아뇨 당근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나 아흐흐흐흐흐흐 당근 이분 최소 기억 항실증 어 올 때 똥 주어오렴 핑걸아 안 돼 당근 올 때 똥 주어와 어딜 당근 올 때 똥 어 당근 올때똥 예 오른쪽 가방 아 도망갔어 안돼 요홀 여기 토끼밭이네 아 여기있네 가방을 괜히 만들었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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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악 야 무섭네 원래 생존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돼야 합니다 생태계에서 공존이란 찾기 힘든 것이죠 누군가 살기 위해선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함 아 또 저녁이다 레드캡은 뭐지? 빨간 캡 토끼들 보는 앞에서 동족을 살인해 저 아까 그랬음 그니까 님들아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님들 뭐 게임 속에서 부자라고 현실에서 부잔가 응 그거랑 똑같은 거에요 나 나무 나무 했을텐데 나무나무 여깄다 깻빠유 나무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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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이노 뭐하는거죠? 그러게요 키 키 좋아 됐어 이제 나무 어디야 이거 어디지 이건가 어 오 똥이 없다 똥 똥 똥 똥 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죠? 10개요 오오 이렇게 깔끔해 숫자가 킹 킹 아 맘모스들 똥 안싸나 제가 다 죽었으니까요 아하 집에 있음 집에 집에 제가 똥 설치해 놓음 자 불은 켜놈 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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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도 있음 그래 그래 오늘은 어떤 음식을 구해왔니 먹었음 너 이새끼 내가 준건 기억 못하나보다 제가 토끼를 못잡았거든요 왜 방금 토끼를 얻어서 우와 이거 뭐잉 오인가 안돼 내꺼야 내가 농사지은거라고 꺼져 어 그래도 오늘 똥 주어왔으니까 상으로 팝콘 두개 튀겨줄게 이야 얼른 고맙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줬을땐 감사 인사를 해야되는거야 예 감사합니다 안마님 먹어 님 저도 님처럼 한 움큼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함 뭘요 여캐라서 그렇게 고향 이거? 막 이렇게 엉엉엉 이렇게 먹는거? 이거는 고기같은거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아 이런거였어 응 그렇게 짜잘한거 먹어갖고는 이런 이 이런 리액션 찾기 힘듭니다 치 에에에 이건 뭐야 이건 뭐잉? 이거 뭐? 봐봐요 으흫 하하하하 아니 진짜 못봤어 진짜 못봤어 예? 진짜 못봤어 음음 뭔데요? 이거요 뭐지? 모름 입어봐요 옷일지도 옷? 응 어떻게 입죽? 안 안됨 안됨 일단 이걸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게 없네 이야 호박 나왔다 호박? 응 펑킴 이거 망치기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죠? 배고프니? 예! 배가 얼마나 고프니? 많이요 음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먹을것좀 주세 얼마나 찼음 님 내가 호박구이를 했는데 말이지 이야 저에게 호박좀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? 내가 호박을 주면 넌 나한테 무엇을 해줄거지? 아 똥 아 똥 아 똥? 예 이번엔 스무개 주워라 하 자 가출해야겠다 자녀벌 우오오 그래요 이 캐릭터는 물 안먹어도 되는건가요? 물? 예 물은 아이템 자체가 없어서 우아우 깜짝아 우아우 씨 깜짝아 좋아 토끼 토끼를 잡는거야 그럼 아까 그 고기도 토끼고기에요? 그러면? 님이 먹었던거? 그렇지 야아 아 제발 땅 아 토끼 좋아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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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서 먹어 빨리 빨리 먹는거야 미치겠다 ㅋㅋㅋㅋlaughs 어서 어서 먹어 ㅋㅋ rogue 먹다 이들을 노렸어 화리 라마님 사이코패스라니 뭐야 막 시설 마이코 왜요 Alfred 그니까 그니까 이쁘면 다 사이코패스인가 응음음 야아 . 어!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! 오 깜짝이야 으흠w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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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호 죄송합니다 오우후 왜 꺼치 없지? 제가 다 멈추지 먹을게 없어서 꽂이를 먹어 에헴 아 아 토끼 왜이 Elite 좋아 이때를 노렸어 아싸 이번 건 절대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 똥 안 싸네 애들이 진짜로 20개 구해와라 아 이거 내가 사육당한 느낌인데 노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요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느낌의 가족같은 네 가족같은 느낌의 화목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토끼 토끼 돈스탑을 하는 굶치마라는 게임입니다 저의 구세주 지라라님이랑 함께하고 있죠 넌 구세주에게 무엇을 해줄거지? 아 또 똥을 드리겠습니다 좋, 좋다 아 안타깝다 두 마리 네 마리 더 있었는데 대학교 처음 갔을때 그짓거리 많이 했었는데 뭐요? 똥주는거요? 아 X같이 이거 아하.. 아하.. 와.. 엠.. 엠티 앞풀이 뒤풀이하면 맨날 건배할 때 오빠들이 가족같이 외치라고 이야.. 뒤져라! 뒤져! 디저트! 아.. 아.. 토끼가.. 토끼가.. 달렸다가 뛰었다가 멈췄다가 밀당하네 딱! 안 돼! 어디가!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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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넌 죽이고 만다 안 돼! 안 돼! 안 돼! 토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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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! 안 돼! 토끼! 제발! 토끼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토끼! 거 똥은 많이 주웠나 모르겄네 어허! 똥! 안 돼! 똥! 똥주니까 토끼가 나한테 오네 흐흐흐 님! 집쪽으로 토끼 한 마리 갑니다! 기웃기네! 마라톤 하고 있어 집쪽이 아닌데요 아! 오고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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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여기! 어디야! 여기! 어디야! 여기! 어디야! 여기! 어디야! 여기! 어디야! 안 돼! 토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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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맛을 봐가지고 쫓아오는데 아! 토끼! 아! 토끼 존납어루! 아! 사라졌다! 야! 냠냠냠 좋아 안녕! 너네 똥을 많이 쐈니? 흫흐흫 저... 아홉개 밖에 못 얻었는데요 뭐아어어악! 어! 열기요! 아홉개에에에엥! 열기 오도뜬 어? 집이 어디지? 살려주세요 뒤질 것 같아요 내가 또 나무를 키워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정말 행복하군 어? 뭐야? 이마! 와이? 제 똥을 구십쇼 똥 내놔 한꺼번에 주란 말이야 예 아 이거 똥 아닌데? 똥 아님! 똥 내놔 더 내놔 더 갖고 있잖아 없어 2등 히 좋아 밥을 먹자 안돼! 생으로 먹지 말라고 이야 나도 밥 농사하고 싶다 하세요 빨간색으로 된 건 못하는 건가요? 재료가 부족 아 그럼 남색은요? 남색? 남색도 있나? 그건 남색을 즐긴 예? 네?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? 뭔데? 어 뭔가 만들었는데? 아 산만들었네 뭐 뭐지?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떤 거요? 어떤 거요? 안 파UT게 갓 농사!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아 마우스 오른쪽이구나 이거 마인크래프트야? 뭐야 이거 우와 마인크래프트 시작이군 겁나 쓸데없는 거네 그니까 아니 여기서 토끼 살 수 있지 않음? 이렇게 해놓으면? 아니요 토끼 사는 데는 지푸라기 깔린데 아 근데 일단 여기 파놓, 파놓죠 어 저 멈춤 왜 파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놓자 이거 어따 써? 파갖고 그니까 아라라따따따 따라라따따 따라따따 또 또 또 또 님들 이거는 주워서 어따 쓰는 거예요? 인테리어 연료 꾸미기 아 태우면 된다는데요? 좋아 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파야겠다 쓸데없는 거네 자 이게 우리 땅의 영역입니다 좁네 조금 한 15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 우와 이거 얻을 수 있네 어 음악이 음악이 이상아 원래 이랬던가? 응 그런가? 기분 탓이 없고 갑니다 난 요짝으로 가겄어 그라겄스 밥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도끼야 어딨니 내가 모종사부로 너의 집을 다 파줄게 안 보이는데 도끼 대략 어디서 살더라 어 찾았다 찾았다 띵 아 이거 뺄 수 있구나 우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죽여 죽여 안 돼 쩐나 빠르네 쩐나가 뭡니까 쩐나가 우리 그 어? 어 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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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용님이여? 음. 롯나 빠르군. 응? 흐흠. 하아! 좋아요 와라 와라! 드십쇼. 아하핳 왜 기겁하냐고. 어 여기 벌이 있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거고 그렇지. 오올. 자. 이걸 봐라. 아 너무 가까운데. 개구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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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도 있나요? 넴. 근데 개구리 위험해요. 왜요? 저 순진한 얼굴로. 으흠. 위협해요. 좋네. 아!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. 아 나 순서가 있어. 먹고. 응? 좋아. 어떠냐? 이런 거 집 주변에다 심어놔야겠다. 뭘요? 어 필요한 거. 필요한 거? 막 나뭇가지 같은 거 집 주변에 잘 없잖아요. 예? 뿌리째 뽑아갖고 심어놔야겠어. 좋아 좋아. 이틀 노랬어. 이제 하나 얻었다. 이제. 아. 똥이나 줘야겠다. 똥똥. 똥똥 거리지 마. 너 때문에. 내가 내가 마려워. 어때요? 명목네. 개사해봤어. 그쵸? 미러 팬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. 한 번에. 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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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덫을 어떻게 만드? 덫이 그 올가미 모양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어요. 꼴가미모양. 하지만. 이게 더 흥분된단 말이지. 뭐? 아 이상한 거 있어요 저분. 니가 와서 막아. 저분 이상해요 여러분. 빨리. 빨리 먹는 거야. 토끼. 토끼야. 토끼야. 간다. 이상하다뇨. 이거 지극히요.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그래요? 전 아프리카 방송할 땐 오해받을까봐라도 안 쓰는 말인데. 무슨 오해를 받을 수 있죠? 네? 여러 가지. 흥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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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까 그 말이 훨씬 더 무서웠어요. 뭐요? 아까 그 뭐냐 저거. 만목수같이 생긴 애가 발정이 난다고. 그 말 듣고 동심 파괴 당했는데. 그건 진짜예요. 진짜예요? 그건 그거를 발정기라고 하지. 뭐 다른 말 뭐라 합니까? 아 세상에 저런 예쁜 목소리에서 발정기. 이해할 수가 없다. 뭐라 합니까 그러면? 이야아.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왜왜. 왜왜왜왜. 왜왜왜왜. 왜왜왜. 난리가 난 거야? 뭐. 토끼가 나왔음. 사부로 파니까. 하하하하하하하하. 어 진짜요? 괜찮은데. 개웃겨. 괜찮네.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사냥하면 되겠다. 아하하하하 어후 놀랬다가 먹으러 왔다가 온다온다온다 그래서 닌 똥은 주었어요? 저요? 똥 4개 뭐야 왜 그것밖에 못주은거야? 토끼사냥 토끼사냥 아 토끼굴 파버리면 리젠이 안된대요 아 안돼 제발 아 이제 집가던데 아 집이 그립다 오 불 잘 타는데 사랑스러운 아내와 맛있는 곡식이 있는 곳 줘 이틀 놀어 아 제발 아 안 놀아 간다 집 가야겠어 사브로 토끼를 때리기가 힘든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도끼보다는 사브로 하는게 훨씬 더 아닙니다 루 루 루 루 와 똥똥똥똥 하나 더 있다 아 똥주면 살아요 그렇구나 어 지금 제가 집 주변에다가 여러가지를 심고 있는데 어 이거 똥주면 산다고 하네요 일단 나한테 똥줘봐요 똥 똥 으흐흐흐 따끈따끈해 따끈따끈 먹어야지 아 이걸로 부족해 아 어디 보자 여깄다 오 이 집 이게나 있어 시앗이 수고기 배고프니? 예 29입니다 그렇군 맛있는 빠빠빠빠빠 이것봐 유 terp 벌풍선 주세요 먹방합니다 아 제발 데려주세요 이거 줄게요 먹어 너도 먹방해 재밌다 재밌다고요? 아니 저거 아까 내가 별풍 유도한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 때 밥먹으면서 막 가끔 아프리카티비 놀이 한단 말이야 떡볶이 먹으면서 별풍 주세요 아니요 루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면도기가 두개 있네 아 저분이 준거구나 왜왜 하나 더 만든거야 아 혹시나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비제이들이 아프리카티비 놀이가 아니고 일..일.. 평화한 사람들과 시민들과 너무나 너무나 모릅니다 음